쉽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절감하고 맛있게 하고 부담없는 가격 아톰이 메디쿡으로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까요? 요리하기 전에 알아야 할 한가지 불조절인데요 아톰이 메디쿡은 하이라이트, 인덕션 레인지에서 쓰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가스불 사용도 가능해요 각각 불조절이 다르니까 꼭 하게 되주세요 지금부터 하이라이트 레인지로 요리를 할건데요 불의 색이 확인하셨죠? 자 갑니다 이젠 헬시 아톰이 메디쿡 따로따로 볶아 버무렸던 잡채 번거로우셨죠? 이제 아톰이 메디쿡으로 간편하게 한 냄비에 끝내보자구요 레시피 확인 당면은 물에 불려주시고 따뜻한 물에 하시면 더 빨리 되는거 아시죠? 재료는 취향에 맞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고기는 키친타올로 핏물을 제거한 후에 후추, 참기름, 간장으로 밑간을 하구요 간장, 다진 마늘, 통깨, 후추, 참기름, 다진 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자 아톰이 메디쿡으로 가서 양파, 표고버섯, 밑간한 고기, 모기버섯, 당근, 불린 당면 순으로 넣고 당면에 아까 만들어둔 양념에 반을 부은 다음 살살 버무려 밑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파프리카, 시금치를 순서대로 넣고 뚜껑을 덮어 구단에서 익혀줍니다 언제 뚜껑을 열냐구요? 솔솔 재료의 향기가 나고 메디쿡에서 김이 나면 불을 3단으로 줄이고 뚜껑을 여세요 재료가 고루 섞이도록 버무린 후 나머지 양념을 넣고 간이 배도록 한 번 더 버무려주세요 불을 끄고 맛있게 시식 아삭한 채소의 식감과 야들야들한 면발 아톰이 메디쿡으로 한냄비 잡채 만들어보세요 이젠 헬시 아톰이 메디쿡 이젠 약식도 단 번에 한냄비로 아톰이 메디쿡에서 해보세요 레시피 확인 물과 쌀은 4대 1 양으로 준비하시구요 불을 구단에 놓은 다음 아톰이 메디쿡에 물을 부어주세요 대추를 으깨가며 삶다가 시는 쏙 빼내주시구요 자 대추물이 만들어지면 불을 3단으로 줄이고 아톰이 원단과 간장을 넣어 및 양념을 만들어요 불린 찹쌀, 호두, 밤, 땅콩, 잣을 모두 넣고 참기름을 뿌린 후 잘 저어주세요 이때 물은 쌀이 잠기는 양으로 자작하게 맞추는데 부족하면 더 부어주어도 된답니다 이제 뚜껑을 덮어 3단에서 30분간 익혀주세요 폴폴 김이 나기 시작하면 10분정도 그대로 뜸을 들인 다음 불을 꺼줍니다 뚜껑을 열어 지어진 밥을 잘 섞어 틀에 담아 식힌 후 보기 좋게 담아내면 끝! 쫀득쫀득 입안에 퍼지는 코소함 아톰이 메디쿡으로 간편한 한 냄비 약식 만들어보세요 이제 퇴식 아톰이 메디쿡 아톰이 메디쿡 아톰이 메디쿡